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든 산신장훈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세계에서 오해와 곡해가 너무 많아서 그것 좀 풀고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저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소띠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띠별로 맞는 궁합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소띠와 잘 맞는 띠가 있나요? 아, 이게 대부분 뭐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4살 차이. 이런 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철학적으로 보고 뭘 풀게 되면 4살 차이, 몇 살 차이 이 정도는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본인이 4살 차이는 내가 본인을 두고 말을 하면 4살 차이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있어요. 누구예요? 누나. 누나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두 사람은 사이도 좋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싫은 정도 많거든? 그렇다 보니까 애증관계가 많다고. 정말 싫은데 헤어져야 되는데 정의가 걱정이 돼. 그래서 갑자기 너무 싫어. 또 밥은 먹었나 걱정이 돼. 정말 사랑해도 좋아해서 만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보호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대부분 뭐 궁합을 볼 때 뭐 뱀띠, 닭띠, 석띠는 뭐 맞다는 말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들 많이 들을 텐데.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띠로 보게 되면 궁합 같은 경우는 월, 일 다 다르다고. 정말로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 시까지 풀잖아요. 근데 나는 풀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 그대로 전달을 할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앓혀주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안 맞는 띠거든요? 상극인 사람인데 월이 다르고 일이 달라니까 더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철학 쪽도 좋아. 철학을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역학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물론 많이 도움이 돼. 우리도 가끔씩 볼 때도 있거든요. 신으로만 보다 보니까. 근데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궁합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서로 부족한 기운을 안 난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은 물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나무가 많다. 금은 뭐야? 나무가 살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금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살, 두 살 안 맞다. 서로 싸운다, 서로 죽인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철학에서는 잘 산대. 이러고 이혼해서 오잖아. 뭐 하자는 거예요? 4살 차인데 정말 잘 산데 궁이 잘 맞대. 이혼해서 와. 내 말은 그렇게 잘 맞으면 맞을수록 서로 부족한 게 서로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뺏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맞아도 안 좋아. 나는 차라리 덜 안 맞는 게 나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서로 관계에서. 그래야 서로 조심을 하지. 조심을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평생 같더라고. 근데 서로 우기다 보면 다 가는 거지. 더 있어요. 네. 네. 더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